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제2회 일반기계기사 제4과목 기계재료 및 유압기계과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보겠습니다. 강을 당금질하면 경도가 크고 매짐으로 매진다는 얘기는 취성이 커진다 이런 얘기죠. 인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A1% 이하의 온도에서 일정시간 유지하였다가 냉각, 열처리하는 방법은 뜨임처리죠. 캔칭, 당금질, 템퍼링, 뜨임. 답은 2번입니다. 2번. 언일링, 풀림, 노멀라이징, 분림열처리가 되죠. 당금질을 함으로써 경도나 강도가 증가해지고 템퍼링을 함으로써 인성증가. 그리고 언일링을 해주면 연하가 됩니다. 연성증가가 되고요. 노멀라이징 같은 경우는 조직의 표준화, 미세화, 균일화를 시키는 열처리 작업이 해당이 되죠. 답은 2번. 템퍼링, 뜨임처리입니다. 다음 62번을 보겠습니다. 열경화성 수지나 충정, 강화수지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내열성, 내마모성, 내식성이 필요한 열관, 금형재료. 즉, 금형재료. 금형재료를 적당한 것을 써야 하는 것을 했어요. 이렇게. STC는 탄소공구강. 탄소공구강. STS는 학금공구강이 되죠. STD는 다이스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학금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STS 학금강. 학금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다이스강, STD가 금형재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 SM45C는 기계구조형 탄소강. SM은 기계구조형 탄소강을 표현하는 것이죠. 탄소함량이 평균 40%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으로 봅니다. 학금공구강으로서 금형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명. 재료명이 STD가 됩니다. 다음 63번을 봅니다. 탄소강이 함유된 인의 영향을 옳게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경도를 감소시킨다. 경도 증가고요. 경도를 증가시킵니다. 결정립을 미사화시키는 게 아니라 조대화시키고 있고요. 연신률은 경도 증가하니까 감소하겠죠. 상온치성의 원인이 됩니다. 맞습니다. 63번의 답은 4번이 되죠. 상온치성의 원인은 인이고요. 또는 저온치성의 원인이기도 하죠. 이는 저온은 상온보다 낮은 온도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64번을 보겠습니다. 구리판, 알루미늄판 등 기타 연성판제를 가합성형하여 변형능력을 시험하는 시험법. 그랬어요. 연성 측정. 연성을 측정하는 그런 압출시험법이 있어요. 압출시험법. 이 압출시험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릭센 시험법이 있고 그 다음 컵핑 시험법이 있어요. 컵핑 시험법. 지금은 답이 1번이 됩니다. 컵핑 시험법이 되고요. 마멸 시험법. 마멸. 마모. 마멸. 정도가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험법은 경도시험법이라고 해서 볼 수가 있고요. 경도시험은 재료가 어느 만에 외부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견디느냐 이걸 알아보는 시험법이 경도시험법이라고 볼 수 있고 압축시험. 압축시험은 압축강도. 인장강도시험을 하듯이 압축강도시험을 할 수가 있고요. 크리프시험은 높은 온도 하에서 재료가 외력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잘 견디는지를 알아보는 시험법이 크리프시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압출시험법에는 연성 판제의 압출시험법으로는 에릭센 컵핑 시험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보기에 있으면 답으로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에릭센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에릭센 같은 경우에는 압출 깊이만 측정하는 시험법이 되고요. 컵핑 시험법은 압출 깊이 플러스 압출에 가는 하중 하중 힘이죠. 힘 이 힘을 같이 측정을 하는 시험법이라고 합니다. 에릭센 시험법과 컵핑 시험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64번의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65번을 보겠습니다. 라우탈 합금의 주성분을 오른 것은 라우탈은 주저용 알루미늄 합금의 즉 다이캐스팅 알루미늄 합금의 종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알루미늄 규소 합금은 알펙스 알펙스 또는 실루미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에 구리를 첨가시킨 게 라우탈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3번이 답이 되고 알루미늄에 마그네슘을 첨가시킨 게 하이드론 알루미죠. 하이드론 알루미고 알루미늄 굴이 미켈 마그네슘 합금이 Y 합금이죠. Y 합금입니다. 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 합금의 종류로 Y 합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65번의 답은 3번으로 봐야 됩니다.